훈이가 픽하면 바로 목동에 위치한 대땡탕 수제비 포장마차 수제비가 각 지역 특산물을 넣어서 강원도는 옥수수 수제비 충청도는 버섯 수제비 파주는 참개 수제비 경북은 찹쌀 수제비 전북은 매기 수제비. 근데 목동은 대압탕 수제비라는 공식을 만들게 한 그 원조집이 바로 이곳입니다. 대박 진짜? 말만 들어도 진짜 시원할 것 같고 소주가 그냥 뭐 절로 절로 땡기는 그런 안주도 하고 해장도 하고 딱 좋죠. 여느 포차들처럼 메뉴판의 종류는 수십 가지지만 각 테이프마다 기본으로 하나씩 올라가 있는 검은색 특산물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이 집의 대표 안주 대압탕 수제비. 일반적으로 대압탕 수제비 하면 홍합탕이나 바지락 칼국수처럼 대압껍데기가 입을 쩍 하고 벌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런 비주얼을 기대하셨다면 조금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언뜻 보면 대압은 보이지 않고 빨간 국물에 수제비만 가득하거든요. 근데 한국자를 크게 떠보면 크고 작은 대압살이 수제비 사이사이에 빼꼼하게 껴있어요. 그 껍데기를 다 그르면? 빼서 분리한 거죠. 어머, 왜 그 대압통으로 안 넣고 잘랐대? 대압이 크잖아요. 이걸 통으로만 해놓으면 국물이 느끼해진대요. 그래서 적정한 크기로 잘라서 일정 양만 넣어야 감칠맛이 살짝 돌면서 깊고 진한 국물이 된다. 이겁니다. 여기에 고춧가루 양념 풀어서 얼큰 칼칼한 국물에 수제비 한 점, 대압살 한 점 같이 떠서 크게 한 입으로 입안에 매콤하고 진한 국물 맛이 퍼지면서 수제비랑 대압살은 또 엄청 쫄깃해요. 여기에 소주 한 잔 딱 하고 털어넣으면 입안에 남았던 매운맛은 사라지고 차가운 소주가 목젓을 타고 내려가면서 크아악 소리가 절로 난답니다. 이야, 저거는 진짜 부른다. 얼려와, 얼려와. 자, 대압탕 수제비 맛의 비법은 있지만 하여튼 모두 비밀이랍니다. 왜냐하면 이거 공개되면 또 여기저기서 따라하니까 맞아, 맞아. 우리가 뭐 이 정도는 또 지켜드려야 됩니다. 아, 원샷키 한 잔에 다 쳐다봐.